KBM 멘턴급 4회전 시합 53.7kg 1.1승 박건우 첫 코너 대한민국 체육관 소속 22세 신장 168cm 체중 53.4kg 1.1승 체민철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상훈 심판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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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마음껏 bonuses 인정 gay eno What sie 아 아 장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반겨! 1, 2, 2, 빵! 아니,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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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맛있다!!! 1, 2, 3 2, 1, 2, 3 1 2, 2 2, 2, 1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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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파티 ór pequeña insky 태민서 화이팅! 아 ис도그와. 주승봐, 주승봐 도와드리. 탑승 온고. 1, 1, 안 1, 2, 3, 2, 3, 2, 1. 바로! 2, 2, 2, 2, 2. 받아야죠, 받아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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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lver 숙소 축소 지시다 그렇지 하나 손래 바닥 팔 로치 사강 로치 다는 거 하고 뒤쪽 돌아 돌아 로치 로치 다 벌려 다 좀 잡아줘 다야 안 되잖아 로치 로치 괜찮아 괜찮아 방 위아래 뽑고자 이제 자 아무도 위아래 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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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Buddhism 로이 아 에 그 ㄴ ㄴ ㄴ 3, 2, 3, 2, 1 5, 2, 3, 2, 1 1, 2, 1 1, 2, 1 2, 2, 1 1-2-2-4-2-1 아 아 아 아 아 이 띄워 띄워! 퐁 피조어 아로아이! 잡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아! 완벽이다! 어아아아악! 앗! 앗! 막 가져버리어, 가져버리어, 네! 으낸, 으낸, 캉! 헐! 유지, 터벅 터벅! 넣으니, GLORIA RUições KANG 붙었어 KANG KYUNG Ring PUBLIA OK 오케이! 빵! 유경, 유경! 오케이! 고! 고! 띠고! 띠고! 띠고,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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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프 라고 negotiations. 원쇼님 , 강릉이 ż 가슴소 . . . . . . . . 어 안됐니 안 됐다니 빵 넥부터 기다려야해 좋아 올려 빵 예 붙여주고 넥부터 더 와 더 손으로 먼저 1분 안 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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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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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mü nov At passive 화이팅 박수 KBM 벤턴급 4라운드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신 문무호 39대38 부신 이수무 39대38 부신 강미호 38대38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홈코너 박범호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KBM 벤턴급 4라운드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KBM 벤턴급 4라운드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KBM 벤턴급 4라운드까지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